중국 위안화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은 미국을 전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표면화될 때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 초미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현재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당 6.4로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시절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무역에 유리한데 이런 이유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중앙은행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표면화된 이후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7에서 6.3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6.4 정도인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환율이 유지될 때는 더 이상 무역 문제에서 환율은 화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도 중국 위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중국 위안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까요?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줄여서 REER이라고도 불리는 실질시료 환율은 두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조정한 환율입니다. 만약 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상대 국가보다 높으면 통화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JP Morgan의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위안은 무역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결론은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근거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수출은 주로 산업재 및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 대신 생산자 물가지수에 근거한다면 훨씬 더 나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중국이 무역에서 그다지 유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중국 위안화가 더 이상 무역에 도움되는 범위 안에 있지 않아서 중국 물건이 예전처럼 싸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비해 비싸다고 느끼더라도 미국인이 계속 중국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면요? 비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제까지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만드는데 공헌해 왔다는 클레임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중국의 비싼 위안화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위안의 약세를 예상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최근에 불거진 헝다그룹을 비롯한 건설 회사들의 부채 위기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의 부동산 시장 역시 약한 모습을 보이리라 예상됩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테이퍼링과 이자율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 모든 점이 중국 위안 대비 미국 달러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